그러니까 날개가 또 이렇게 두개로 나눠져 있잖아 진짜 깨알같다 여기 또 부엉이 같은 것도 그려놨어 디테일 봐 대박이네 여기 또 뒤에 부분 보면은 이게 의도를 한 것 같애 이게 머리고 눈이고 이게 부리인 것 같거든 지금? 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 아 어깨도 어깨도 그러네 어깨도 어깨도 지금 그게 그려져있네 얼굴이 독수리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아니야 지금? 이건 뭐 사람 같네 사람의 이빨 발목? 발목은 잘 모르겠어 발목 여기? 무릎이지 자 천둥새 오우야 이거 맘에 들어 이거 맘에 들어 이거 맘에 들어 이거 이런거 많이 봤어 이런거 많이 봤어 이런거 많이 봤어 이런거 맘에 들어 사막독수리 내 취향 흰색 빨간 어떻게 안해 정말 내 취향이야 보안 책임자 갖다 버려 이거는 이건 진짜 다른거 다 때려지고 다른거 다 괜찮다고 쳐 근데 가운데에다가 이거 지갑을 가방을 두개 포켓을 달아둔거는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른거 다 괜찮다고 쳐 근데 이거 진짜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뜬금없어 파란은 뭔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스킨을 근데 파란은 어떤 스킨이 나와도 기본 이상이야 아 구리는 좀 아닌거 같애 구리는 좀 아닌거 같고 아노비스나 자칼도 참 괜찮고 이 건담 중에서는 메카킨이 괜찮은거 같고 이 독수리 시리즈 중에서는 천둥새가 괜찮은거 같애 오케이 아노비스요? 아노비스 많이 쓴다고? 어 아노비스 간지나 자 다음은 이제 한조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카톡이 엄청 오네 자 한조 한조도 지금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캐릭터였네 아 나는 얘가 메카닉이나 이런 소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다리 쪽 완전 라인 야 이게 다리 이 사람 다리야 이게? 이게 다리 잘린거 아니야? 이거 다리 잘린거 이거 기계로 붙인거 아니야? 요기 이 발목에 이 발목에 이 발목 라인에 이게 사람 남자 다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? 야 팔뚝이 이만한데? 아 다리 다쳤어요 동생하고 싸우다가 아 하반신은 기계에요? 아 어쩐지 아 그럼 말 된다 어 그럼 말 된다 아 그렇구나 한쪽 판은 안 다친거지? 그래서 기계적인 요소가 있구나 문신은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이 정도 얘는 뭔가 이게 포스가 있는 그런 장군스러운 문신 느낌이 좀 나 기본 괜찮습니다 기본이 튀는거 없이 깔끔해요 자 미돌이 어 초록색 그쵸요 소라 어 이 느낌도 괜찮네요 푸른색 느낌 튀지 않아서 괜찮네 어 내가 아재이기 때문에 내가 서른살 다 된 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은 많이 다룰 수 있어 참고만 하세요 아즈키 이것도 괜찮네 키노코 겨자는 비추 어 겨자 색상은 비추 겨자 색상은 비추 에픽은 구름 음 에픽으로 넘어가서 구름 보겠습니다 아 흰색 흰색은 얘하고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 흰색 내가 좋아하는데 흰색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용 어딜 봐서 용이야 여기 용이라 써져 있는 거냐 한자로? 어 한조 늑대 스킨 쓰면 궁도 날라진다고? 어 어 기본이 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어 기본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전설에 들어갑니다 전설의 젊은 수장 어 야 뭐야 얼굴이 완전 저건데 어 딱 이 양갈래 이거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머리스타인이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오지게 오지게 미는 머리스타인 바지에 바지에 이런 느낌은 음? 야 다른 거 해상도 다 좋은데 여기 해상도가 되게 떨어지네 이 라인이 되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 어 이거 좀 의외다 어 여기 해상도가 되게 떨어지는구나 자 젊은 수장 청년한조 어 얘가 그러면은 그쵸 늙은 거고 그러네 머리가 이제 흰색이 좀 있네 청년 이때는 뭐 아 이때는 그리고 다리가 이게 두껍네요 이때는 다리가 있네 어 이때는 다리가 붙어있었나봐 이때는 그냥 메카닉 하나도 없어 거의 이런거 되게 뽑아 쓸 수 있고 근데 간지난다 발이 간지나 고독한 늑대 아 이걸 쓰면은 이제 모션이 다르게 나간다고? 궁이? 야 이거는 거의 이 정도의 바지면요 이거는 방구를 껴도 돼 이 정도면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방구 껴도 됩니다 왜냐면 공기가 안나가니까요 여기서 모든게 냄새가 이 안에 갇혀있을 것 같아 진짜 오히려 푹신한 느낌이지 않을까? 어 자연스러운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 약간 그리고 몰라 일본 느낌이어서 그런가 약간 사무라이 느낌을 좀 약간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쵸? 사무라이 느낌을 좀 조잡하게 해놨어요 늑대에다가 차라리 그냥 정말 좀 깔끔한 그런 늑대로 딱 풀었으면 어떻을까 사무라이 느낌을 되게 안좋아하거든 왜냐면 사무라이는 리본같은 것도 많고 오카미 어 요건 좀 깔끔하네요 요거랑은 조금 아닌가? 아 똑같네 색깔의 차이구나 요거는 조금 뭔가 요거는 좀 늑대가 좀 그랬는데 요건 요건 좀 깔끔하다 오카미 괜찮다 오카미 어 노란색이 또 이런 느낌? 이것도 있나? 이런 느낌 괜찮네 한조는 꼽는다면 난 기본이 너무 잘 나왔고 오카미가 괜찮은 것 같애 오카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오카미 스킨 괜찮은 것 같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한조까지 봤습니다 이제 남은 캐릭터는 다 봤어 다 봤는데 남은 캐릭터는 디바하고 이제 메르시 남았어요 디바 먼저 보죠 자 디바 보자 디바는 우리나라 캐릭터죠 어 이름은 송환아 어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늙었나봐 나는 이렇게 막 톡톡 튀는 10대 여자가 싫어 이제 어 뭔가 어 여자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톡톡 튀는 10대 여자가 어 나는 좀 별로야 어 자 일단은 기본 색깔 솔직히 그렇다면 제 취향은 아니겠죠 이게 어 그냥 뭐 핑크핑크 합니다 어 여러분도 취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해 어 자 귤 음 이건 튀는 색깔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 뭐 귤 껍데기야 뭐야 이거는 그쵸? 레몬 라인 음 그쵸? 근데 이게 토끼야 또 어 이런 요런 것도 분홍색 어 요런 것들 음 블루베리 어 요거는 좀 괜찮아요 요거는 색깔이 조금 눈이 덜 아프면서 제가 어 제가 조금 어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좀 전체적으로 곤충형 같은 느낌 좀 있어 그쵸? 아 얘도 옷이 얘도 상당히 얌편이네 옷이 어 수박 수박이 초록색이 아니라 수박 겉의 느낌 수박 야 수박이 어떻게 색깔이 이를 수 있지 근데 이게 수박인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글쎄 이게 옷이 핑크인데 이게 이거하고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을 않아 얘네들이 음 나는 근데 이런 이런 색깔보다는 이 수박이 들어가는 요런 색깔은 괜찮네요 요런 색깔 괜찮네 탄소 점유 어 아까 살짝 봤는데 요거 괜찮다 어 요거 괜찮다 검정간지 요거 괜찮은데 어 그리고 여기에 그 무늬가 없어 이 데칼이 사라지고 뭐 메카 뭐 이런거 써놨네 어 메카 통일성 있는 약간 의상으로 봤을때는 어 미래형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 말광량이 말광량이 그런 어 공주님 같은 느낌 음 그쵸 이게 빨강색에서 느껴지는 명암 차이가 장난이 아니네 그냥 빨간게 아니네 이게 완전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시리를 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완전 쿠션 같은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 여기 어 그쵸 아 토끼 부심은 여전히 있네요 어 하얀 토끼 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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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반게리온 느낌 난다 아 여기다 토끼 데칼을 박아가지고 화이트 레빗 하얀 토끼 o졌다 어 근데 끝까지 안 써져있네요 레빗이 그쵸 토끼 부심 음 고철 수집가 이제 전설 들어갑니다 전설 아 고철 수집가 개무리수죠 진짜 정말 무리수입니다 어 정말 무리수 어 근데 뭐 다리 쪽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흉기가 막 달려있네요 무릎 쪽에 어 그러네 막 여기 막 낯이 막 이렇게 달려있구요 어 여기 막 튀어나와있어 뾰족하구요 어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이 앞에 신발 쪽에도 이 뾰족한 게 요런 게 달려있네 어 제일 위협적으로 보이긴 한다 쓰레기 존 이게 어 요거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은데 막 얼굴에 묻히고 다니네 그쵸 어 뭐 이러면 덜렁덜렁거려 얘네 이게 왜 이게 뭔데 이게 덜렁덜렁거려 이게 뭐지 자 그 다음에 꿀벌 들어갑니다 아 아까 제가 곤충형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곤충형의 느낌으로 끝을 가는거 여러분 토론하지마 토론하지마 다쳐 형이 지금 얼마 열심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어 형이 얼마 열심히 평가하고 있는데 말이야 헤드샵 범위 이런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 꿀벌의 느낌 곤충의 느낌이 정말 나고 있어요 그쵸 뭔가 침이 많네요 그쵸 이런것들 뒤에 뭐 이런것들 되게 디테일하다 엄청 뾰족하다 자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날이 엄청 서있네 여기도 지금 날개쪽에 이런 날개 이런 날이 되게 서있구요 부스터 부분에도 이렇게 날이 막 서있고 앞부분에도 이렇게 날이 서있고 일단은 뭐 여기 뭐 무조건 막 다 튀어나와 있어 막 이렇게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막 다 튀어나와 있어 다리 부분에도 이렇게 막 뾰족뾰족 다 튀어나와 있어 그쵸? 어 기스날 것 같아 몸에 자자자자자 꿀벌은 개치 느낌 좀 나긴 합니다 왜냐면 차라리 얼굴이 이랬으면 그래도 10대 애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뭔가 이거 뭐 똥머리도 아니고 약간 좀 머리를 망쳤어요 그쵸? 어 근데 쇼컷이야 또 쇼컷을 안좋아해 여자 남자애들이 또 남학생들이 그쵸? 근데 아까 얼굴이 아까 홍조가 온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 조금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닐 수 있다 자 풍댕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어 풍댕이 음 요런 것들 이제 음 육각형의 느낌도 나구요 그냥 곤충 느낌 딱 나네요 진짜 곤충 느낌 딱 나 어 물방개 물방개 느낌 많이 난다 물방개 느낌 그러네 어 물방개 느낌 많이 나네 디바는 나는 탄소섬유 나는 탄소섬유가 괜찮은 것 같애 전졸로 가면은 일단 머리가 머리 이 형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머리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디테일이 있고 내 취향은 어 탄소섬유가 나은 것 같애 탄소섬유가 괜찮은 것 같애 하얀 토끼도 솔직히 나 좋은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하얀 토끼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음 탄소섬유가 나는 나은 것 같고 음 디바는 그렇습니다 디바는 이제 여러분도 취향이구요 이제 좀 제 취향으로 갈게요 메르시 어 저는 톡톡티는 10대 여자는 별로기 때문에 어 나이 차이가 15세 띠동갑 이상 나버리기 때문에 어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구요 메르시는 약간 얼굴이 그쵸 어 딱 느껴지잖아요 그쵸 야 어떻게 기본 코스튬이 이렇게 이뻐 그쵸 기본 코스튬 작살납니다 정말 작살납니다 메르시가 개인 취향이다 어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 유튜브에서 리뷰 보다가도 제가 많이 봤는데 메르시는 취향이신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어 거의 약간 30대급 되는 아재분들 리뷰가 거의 그래요 기본의 어 이런 주황색 그쵸 흰색의 이런 느낌을 가면서도 순백의 천사 느낌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 뭔가 주황색 되게 자극적인 그리고 어 방송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엉덩 라인 어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이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난초 이뻐요 이 얘네들이 블리자드가 조금 의도를 한 것 같애 여기랑 여기 색감이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를 더 보이게끔 만들어 유저한테 이게 압박을 줘 자동적으로 눈이 가게끔 만든단 말이야 어 그쵸 이거 진짜 의도한 색깔이야 이거는 신록 초록색 음 이거 좀 덜하네요 덜 야한 느낌이 난다 날개 날개가 이렇게 막 좀 고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막 거리네 안개 어 이 느낌은 오히려 나는 이게 기본 같다 오히려 나는 이게 블루 스킨인데 이게 기본인 것 같고 이게 사야될 것 같애 이 스킨이 기본에 나온 메르시 스킨이 사야될 것 같고 이 안개 이 복장이 기본인 것 같애 이거 그냥 평범합니다 천상 어 요런 느낌 되게 시원하고 좋네 메르시 스킨 좋네 깨알같은 그 구두에 또 이런 또 통일성에 있는 색감까지 맞춰주고요 핸드폰으로 방송이 안들어진다고요 핸드폰으로 방송이 안들어진다고요 모바일 지금 71명이나 있는데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아 시청자 160명이라데 왜 이래 갑자기 아프리카 시청자가 폭발을 하네 어 군청색 음 지금부터는 이제 에픽으로 가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흰색이나 이런게 아니라 좀 이제 달라진다 그치 어 이런 데가 흰색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색깔이 들어가네 어 약간 갑자기 약간 건담 느낌 좀 진해진다 하이뉴 건담 느낌 난다 그치 어 그리고 링같은 것도 금색이 아니에요 어 이런식으로 실버 느낌 나는 이런 스틸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이런거 디테일 괜찮습니다 이런것들 호박색 어어 호박이 아니라 완전 금색이야 이런거 맘에 들어 그치 이런거 뭔가 딱 여전사 느낌 딱 나 그치 또 등짝에 또 이런 또 이거 이거 뭐 척추 라인이야 뭐야 어 이런것들 잘 모르겠지만 어 디테일하고요 어 핑크적인 부분도 있네 어 그러 보니까 이 그 링 안쪽이 핑크네 또 그러네 음 호박색 괜찮습니다 바이키리 어 바이키리 들어가고요 전설 들어갑니다 전설의 바이키리 어 일단은 뭐 글쎄요 음 너무 메카닉에 눈에 익숙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뻐보이진 않아요 뭐 등에 뭐 이런 칼도 차고 있고 이러다 잘못해서 허리 꺾이면은 이제 엉덩이에 칼 들어가겠네요 예 이제 엉덩이 살 찢어야 됩니다 어 이것도 이거 자체도 되게 칼같다 어 칼같다 요런 느낌은 좀 이쁘네 요런 느낌은 뭔가 그리스 로마시나 그런 느낌이에요 시그룬 어 이게 또 차분하고 더 낫네 앞에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낫네 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이게 조금 더 차분하고 볼거리가 좀 있네 어 방패가 있었네 어 그러네 얘도 방패가 있네 보면은 그냥 억지로 다 붙였어 그냥 방패에다가 방패에다가 칼 붙이고 날개 붙였어 어 그냥 다 붙였어 그냥 나 악마 아 어 큐티하다 어 큐티하다 어 큐티하다 생각합니다 어 야 그러면 날개가 또 이렇게 뭔가 빛이에요 그쵸 약간 뭔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오우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구요 얼굴만 두고 봤을 때는 나는 별로에요 어 차라리 여기다가 이 얼굴을 박아버리는거야 그래서 천사같은 악마를 딱 만드는거지 전형적인 씹덕의 생각이죠 어 둘이 합치는거 그런것들 덕후들이 잘합니다 이런 이런 디테일은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뭐 다리 디테일 이런것들 너무 마음에 들어 꼬리는 그냥 애교로 볼 수 있는데 약간 꼬리가 오징어 같네 어 살이 붙어있네 그러네 크 그러네 뭔가 발판 느낌 좀 나네 어 약간 짬뽕에서 건져낸거 같네 요게 개치 어 이건 개치 악마 마크까지 음 이건 개치 자 오늘 메르실을 마지막 스킨으로 봤는데요 일단 뭐 기본 스킨이 너무 이뻐요 어 기본 스킨 자체가 정말 훌륭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근데 천상 이 느낌도 상당히 좋다라는거 천상 느낌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그리고 호박색 전설은 솔직히 전설은 내 취향 없어 전설은 내 취향 없고 호박색 호박색이랑 천상 어 요 두개가 괜찮은거 호박색이 오늘 디테일이 상 디테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안녕하세요 어 내 취향에서는 메르실은 호박색이랑 천상이 어 제 취향인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웅의 모든 스킨들을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뭐 감정표현 이런것들 한번 모아서 한번 보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어 그래도 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원 들어가시면 다양한 오버워치 하이라이트 영상들 매번 모아서 어 올려두니까 구독하기 아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